10월 26일에 주문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개인별로 하나씩 다 나오고 마지막에 단체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게 먼저 나와서 좀 당황했어요. 매우 단단합니다. 이게 뭐지? 펼쳐지네요. 여긴 접히는데? 아 아웃박스구나. 접히는 아웃박스 너무 좋아요. 몇 년째 이 아웃박스들이 집에 계속 쌓여가는데요. 예뻐서 버릴 수도 없고 가지고 있으려니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선반에 더 이상 자리가 없지 않으세요? 이런 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자석이거든요. 근데 이게 닫으면은 여기가 고정이 안 되고 있어요. 붙지를 않네요. 제 것만이래요? 부상품 볼게요. 흰 봉투 하나 그리고 포토북 봉트부터 볼게요. 캘린더입니다. 저는 이 캘린더가 같이 들어있는 세트를 구매했어요. 채워볼게요. 종이가 굉장히 두꺼워요. 여기 절치선이 있어서 매달 뜯어줘야 합니다. 날짜는 밑에 작게 있습니다. 뒷면에는 뭔가를 쓸 수 있네요. 모자 잘 어울린다. 손에 셀프 카메라 스위치를 들고 있어요. 이번 포토 컨셉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셀카 찍는 거 또 하나가 이런 초등학교 운동의 컨셉입니다. 이 옷 원한다. 의상은 개인의 취향도 좀 반영해서 편안하게 입었다고 합니다. 체육대 단체 사진 이 사람들 초등학교 운동회 때 모습 보고 싶다. 달리기도 다들 잘했을 거고 승부욕이 남달랐을 것 같아. 정국님 뭔가 많이 달라보여요. 보기 좋다. 0, 1, 2, 3, 4, 5, 6, 7 그리고 7 입사 순서래요. 포토북은 커버가 완전 분리가 됩니다. 두껍고 투명한 플라스틱입니다. 이것도 펼쳐지네요. 포토 스튜디오에서 셀프로 사진을 찍는 컨셉이에요. 손에 리모컨을 쥐고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찍어요. 찍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숨어있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앞날은 우리가 개척한다? 뭐 이런 거? 저는 지민님이 제일 눈에 띄는데요. 아 이 안에 또 뭐가 많이 들어있네요. 이따가 볼게요. 비님 이렇게 입고 트럼펜 한 번만 불어주면 좋겠다. 단체사진 좋아요. 전국토끼 찍으면서 재밌었겠다. 오늘의 문제야. 박지민 누가 쓴 거야? 멤버들이 직접 여기다가 쓰고 있습니다. 납수하는 거 재밌지. 영랑 운동 후 이런 체육복 원합니다. 학교 건물도 옛날 초등학교네요. 콤주머니, 재기 여기 이런 거랑 오륜기 굉장히 80년대스러워요. 응팔 느낌인데? 누가 썼지? 여기도 점심시간! 운동회는 무조건 김밥이랑 유부초밥입니다. 지민님만 혼자서 먹을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100팀이 지고 있나보다. 6학년 13반 아, 이런 데다가 또 데뷔 날짜를 6학년 어린이들이네? 와, 이거 왜 이런지 아시겠어요? 의도한 겁니다. 뒤가 잘린 것 같은데 80년대에 포토카드가 있었을 리 없잖아요. 그때는 덕질할 때 잡지 사진을 잘라서 가지고 다녔는데 뒤에 보면 다 이랬다고요. 이 사람들 무섭도록 치밀하네. 어느 학교냐고요? 지민님 보세요. 윌슨이다. 비님 나 혼자 산다 나가시려나? 석진님 보세요. 에스트로나 부르던 그 사람 맞습니다. 줄다리기가 4대 3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 아미들은 한마음이 됩니다. 내가 이 공이 되고 싶다. 공이 나보다 더 운이 좋다니. 압포방포 콩주머니를 던져서 박을 터뜨리면 이렇게 나와요. 박 터뜨리기가 운동회의 하이라이트잖아요. 누군가요? 진님 같은데? 아닌가? 맞춰볼까요? 이건 누구 귀? 이건 누구 목? 이 손은 누구 거? 이건 누구 발? 누구 손가락? 저는 몰라요. 근데 잘 맞추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거 볼게요. 한 장씩 뜯어내는 거네요. 폴라로이드 사진 같지만 그냥 종이입니다. 뒷면 이거는 우표 모양이네요. 뜯어낼 수 있어요. 그냥 종이입니다. 이거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들어요. 포토카드네? 올해 들어서 RM님이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무광입니다. 후지필름 인화 사진입니다. 이런 건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포스터입니다. 점심시간 사진이네요. 젓가락 쪼개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동심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컨셉일까요? 정국님 표정 보세요. 아웃박스에 한번 다 넣어보겠습니다. 아웃박스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붙어있질 않아. 왜 그럴까? 이걸 다 넣었는데 이만큼 상자가 남거든요. 많이 남죠? 개인 버전으로 나온 포토북들을 여기에 같이 넣으라는 게 아닌가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